하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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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나? 들어오려고 으아 제발 한탕 새우기 안돼 진짜 맛있겠다 먹어 위엄 시내가 영유성 위엄 위엄이야? 영유성 식도염인데 뭐지? 수요일에 겁나 고생한 거야 겁나 고생한 거야 매운 거야? 응 캐물 짜장 맛 캐물 짜장 맛 캐물 짜장 맛 내가 도시락 사는 게 귀찮아가지고 풀몬에서 하는 약간 자르지 않으실래요? 이거? 가위 같은 거 어 풀몬에서 뭐 풀몬에서 하는 그거를 해봤다 2주 프로그램으로 이런 게 오더라고 한 번만 사봤어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하루에 800 클로리가 온 거야 새끼가 어 새끼가 전체 800? 어 하루 전체 근데 그걸 2주 하고 나니까 난 살은 한 7% 빠졌어 근데 식욕이 없어졌어 저도요 풀몬 뭐라고요? 근데 그때 풀몬 뭐 그게 풀몬 이슬림 2주인가? 이슬림 오 슬림해진다고?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식단? 그게 아침에 그 아이스박스 같은 통에다가 와 이게 그러면은 그 통을 다시 보내줄게 돼? 그 통을 어 아니 그 배달원 있으셔 새벽이나 밤에 그걸 가지고 아 못 모르고 했다가 난 약간 피곤케이스 근육이 거의 한 4,5kg 빠졌어 나도 피 보고 싶다 우와 커피 사준다 종류감 남았어 지윤이 오빠 지윤이 오빠 지윤이 오빠 지윤이 오빠 정리급 우리가 다 썼는데 네 오빠 걱정마요 우리가 다 썼어요 네 흑발에 잘 어울리는 색이에요 너 옷이 그래서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야 이런 색이야 괜찮은데? 되게 예뻐요 보라색이네 약간 나중에 근데 괜찮은데? 응 머리가 갈색이 때는 안 어울려요 맞아 근데 까만머리때 메이크업이 되게 한정될 거 같은데 오히려 까만머리가 더 이것저것 잘 어울리지 않냐? 더 잘 어울리니까 까만머리다 자 너도 해봐 없습니다 아 뭐야 토토로 토토로 나는 까만들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가지고 오늘 뭐 먹고 싶어 우리 애기 아 집에 안 가길 잘했네 우리 애기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섀도우 오늘 못했는데 원래 오늘 촬영하려고 작업실 가려고 했는데 아니 비와요 지금 아침에 갑자기 친구가 유튜브 잘 지내? 이러면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야 뭐야 이랬더니 오늘 자기 결혼한다고 저한테 보낸 줄 알았다고 깜빡했대요 야 자기 미쳤냐 보다고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대요 막 미안하다고 해서 어 그래 이따 봐 친구 결혼 청첩장 당일날 받고 당일날 갑니다 그래도 오후 6시라서 준비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차를 안쪽에다 대놨는데 조명이 모자라서 아이라인 안 보일까봐 앞쪽으로 빼왔던 이 빗소리가 좀 빨리 가서 신부대기실에서 구경하고 있어야지 아니 걔가 결혼하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어 바쁘게 살면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소식도 못 듣고 완전 웃겨 내가 계속 동기들한테 야 나 결혼 청첩장 오늘 받았다 막 이랬더니 나머지 친구들이 내가 대신 사과하마 뭐알려 애들 재밌어 약간 스몰웨딩은 아니지만 초대를 많이 안했나봐요 그중에 초대되어서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응 뭐 초대 안돼도 그닥 서운해하진 않지만 진짜 그런 큰 행사 준비하려면 정신없이 챙길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일도 하고 있으니까 오후 아니었으면 못갈뻔했는데 오후였어 다행 섬세한 터치를 좀 해볼까요? 오랜만에 아르데코 섀도우를 오랜만에 아르데코 섀도우를 음 잘 발리는군요 아 기름을 잡자 오늘 아침에 막 발랐는데도 괜찮네요 다이소 퍼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것 같아도 또 좋은게 나오고 좋은게 나오고 참 음 그런거 보면은 퍼프 만드는 회사들은 먹고살기 힘들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다이소 퍼프를 우리 아빠가 만든건 아니지만 제조사의 딸로서 아 오해 보세요 저희 아빠는 그냥 테이프 업계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알마니 브러쉬를 쇼방쇼방하게 이제 제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좀 찾아가다보니까 메이크업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더 뭣 모르고 헤매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 좀 알고 쓰니까 더 좋아요 음 골드 펄 슈에무라 펄을 이것도 슈에무라가 펄이 어마어마하죠 음 반짝반짝 보이나요? 안보이나? 괜찮아요 자기 만족 지금은 마몽더 립이 발라져있지만 나스 블레러를 되게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컬러를 이스를 잡아주고 머리를 까만머리를 하고 나니까 립 바르기도 좀 더 편해졌어요 뭔가 동동 떠보이는 느낌이 많이 잡혀가지고 여기에 미미박스에서 그냥 엄청 깊은 딥플럼 딥와인? 잭 로즈? 이게 지금 불이 빨개가지고 음 주멀주멀거리나요 나아졌습니다 사람이 되어갔어요 무슨 말이야? 사람이 되어갔어요는 갑니다 비도 오고 이런 날은 머리 꽁 띄어도 착 착 쳐지죠 그래도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다시 고치고는 아무것도 난 해준게 없어 이 노래 아세요? 아 타이어 공기가 불 들어와가지고 시커바면서 무사 죽는줄 알았어요 이 타이어 봐야지 제가 샤워 이 타이어가 어디야? 이 타이어가 있죠 혼대에서 결혼해 얘네는 여기가 여기요 여기요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우리의 꿈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나의 꿈을 기억해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어 뭐야ięcy? 너들 나와 너희들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어디에? 일쌍 이거? P. P. P 한데? 이렇게 올라간다고? 응 고마워 너의 블라우스가 너무 궁금했어 이거? 듀엘 듀엘 가사상 그렇습니다 맞아 듀엘 가운데로는 얼굴이 쪼금해지네 맞아 가게 넓었어 갓 구운 신선한 빵과 버터가 나올 순서 빵과 버터 안 나온다 빵과 버터가 사라진 비일에 절임한 분어, 새우와 훈제, 연어, 레몬, 비네그레트 이거 먹을까? 분어 여깄다 맛있다 사김치 구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게 너 어떻게 지내? 나 회사 다니고 있어 회사? 네 퇴근 시간이 막 새벽이거든 그럼 메인 요리 소고기 안심구이와 라폼 로쉐 와인소스, 감자볶음 토마토, 아스파라거스, 다 넣어봐 소고기 소고기 음 야 잘 입었네 마무리 디저트 꽃 받았어요 꽃은 받아야 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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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